28일 달러엔 환율이 한때 161엔대를 돌파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38년 만에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날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오전 10시 31분 끝 목표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61.2엔을 찍었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38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달러엔 환율 상승세는 다소 진정되며 오전 11시 26분 현지 160.96에서 160.97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분기말 실수요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수입기업과 기관투자자 등이 달러를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은 월말 분기말 마지막 영업일로 기업들의 결제가 몰립니다. 시장 관계자는 일본 공영방송 nhk의 월말 국내 수입업자들이 결제 필요성으로 달러를 사들이고 있어 엔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며 시장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에 대해 신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